통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미국 정가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월요일에 있었던 아이오와 코커스 그리고 화요일 밤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요소 수요일에는 연방의회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도적 성향을 가진 주의 상원의원들 표심이 어디로 갈까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당론을 따르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세 번째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 역시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국은 그야말로 대선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오와에 이어서 뉴 햄쇼, 네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무려 14개 주가 참여하는 3월 3일 슈퍼 튜스데이까지 오늘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를 보면서 든 생각은 민주당 내 개파가 다양해진 혹은 갈라진 진보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학력 저소득 유색 인종과 같은 전통 민주당 지지 세력을 업은 바이든 고학력 고소득이면서 낙태, 환경, 성소수자 이슈의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이들의 지지를 받는 부트지지 불평등 이슈에 집중하면서 다분히 사회민주주의적인 이념을 드러내며 젊은이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샌더스와 워란까지 좋든 싫든 트럼프 대통령으로 귀결되고 있는 공화당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부적인 갈등도 만만치 않은 민주당, 이 과도기를 거쳐 어떤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지만 4월 총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원혜영 의원 전화를 연결해서요. 공천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상당히 시끄러운데 민주당 선대위 발족도 미루지 않았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네, 저희 공천관리위원회도 당장 이번 주말인 9일부터 면접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한꺼번에 또 많은 분들이 모이면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 대정을 잘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몰려 있거나 또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가에 대한 유불리보다도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더 우선되는 일이겠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꼭 이겨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공천관리위원 구성도 끝난 셈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박차를 가할 텐데요. 기준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공천의 기준. 네, 저도 이번에 30년간 정치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어려운 일을 맡게 돼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랑은 1년 전부터 공천 기준과 원칙을 확립을 했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고 대처해야 되는 그런 즉흥적인 대응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정해진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또 객관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만은 정말 중요한 기준이다. 이거는 만약에 어겼을 땐 절대 안 된다.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이미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예비후보 적격 심사도 다 거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당은 현역 의원에 대한 공직자 평가를 다 마쳤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공천관리위원회가 저승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승사자는 저승으로 누구 데려갈 거냐 하는 게 임무인데 우리는 저승으로 누굴 보낼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잔을 선발하느냐가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과 함께 당과 정치의 혁신과 전망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공관위원들이 엄격하게 잘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 가능성과 함께 혁신적인 모습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느냐 조금은 추상적이긴 한데 그 정도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후보를 고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적격 심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을 결국 했고요.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됐나요? 정봉주 전 의원은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마 검증 소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전달받거나 그런 게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절차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우리가 올바른 또 가장 바람직한 공천심사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의겸 전 대변인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다음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는 혹시 해보셨는지 본인과 궁금한데요. 저는 채동욱 전 청장 인사도 없고 그런 논의를 직접 들어본 바도 없어요. 그냥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서 그렇게 좋은 분이 되면 모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 희망사항만 있을 뿐입니다. 네. 좋은 분이라서 모시면 좋겠지만 지금 딱히 접촉을 한 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네요. 제 경우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모시거나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픈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원정건 씨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영입 인제 관련해서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2호였는데 지금은 탈당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 때문인지 2030 여성층의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더 진행되기 전에 미리 매를 맞아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영입이나 공천은 그 정당이 책임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정건 씨 개인의 진실은 현재 논란이 진행 중이니까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분을 영입했던 우리 당은 대의와 명분 또 시대정신 등을 두루 고려해서 영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 뭔가 좀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겸허하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이런 또 각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누구냐라고 또 이렇게 궁금해하잖아요. 그런데 개별 통변은 하셨다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약간은 좀 뭐랄까요? 뒤에서 돌고 있는 명단들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위원장님도? 그런데 그건 참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무책임한 짓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선거 여론을 교란하고 또 사실과 다른 당사자에게 대해서는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보다 책임감 있게 임해야 되고 우리로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 혹시 보시고 이게 맞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하셨고? 그야말로 맞는다라면 전역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니까 전역의원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맞는 거 하나밖에는 제가 인정할 게 없겠죠. 전역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출마 소식이 그분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이분들의 불출마 소식 같은 거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갈이 효과를 노린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그러고 나서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을 크게 보면 이 공직자 평가를 해서 그중에 하위 10%에 대해서 일정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후보를 우리가 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우리 목표 아니겠어요? 거기에 극히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경쟁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또 능력 있게 잘했느냐를 보자는 거고 그것은 그 후보의 경쟁력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후보의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20%로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한 거고 그것은 공천대제가 목적이 아니라 경선 또는 평가에 있어서의 감점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20%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본격적인 현역 포함한 단수 후보들까지도 다 적합도 조사해서 경쟁력을 따져볼 거고 또 면접 심사도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경선이 본격화되면 예측하지 못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좋은 후보자를 가리는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거에 대한 자료로서 준비했던 공직자 평가에 대한 기준은 원래 우리 당이 설계한 대로 2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20%의 불이익을 주는 것. 그것이지 이것이 공천에서의 상대를 결정하는 그런 거는 크게, 너무 크게 볼 필요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좀 더 좋은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 감점이라든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여러 지역구가 관심이 집중이 되겠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현재는 종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 요새 또 그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홍정욱 전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홍정욱 전 의원은 지난해 말이었죠. 딸이 마약투약 혐의로 또 집행유예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다른 당이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 속마음이 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겠죠. 다만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속마음이라면 같은 계통인 무소속이긴 하지만 침묵 이정현 의원이 종로 출마 선언한다고 했으니까 표를 갈라먹으면 갈리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안 나가겠다 하는 명분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황교안 대표 한번 붙어보는 것도 굉장히 핏게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은근 기대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 당 입장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되겠구나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죠? 네. 좀 아쉽죠. 현 위원장님 솔직히. 네. 역시 경쟁을 하는 분들은 힘들지만 구경 중에 또 싸우는 구경 경쟁하는 구경 하는 게 구경 중에 큰 재미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했던 시민들은 좀 실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싸움 구경이 재밌다라고 우리 공천위원장님께서 이런 게 말씀하셨는데요. 청와대 인사들이 이제 또 많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분들이 글쎄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현미 장관, 유은혜 장관이 빠진 곳 일산이라든지 또 박영선 장관이 구로구 의일 쪽에서 빠져 있으니까 광진도 있고요. 추미애 장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입이 될 거다. 전략 공천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그럼 경쟁을 하게 되나요? 다른 예비 후보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략 공천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투입을 시킬 생각인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당의 여성 의원들이 공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 입각해 있다 보니까 많이 불출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 의원 비율이 적은데 굉장히 여성 정치 역량의 손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것을 메우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또 중요한 공천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큰 일들을 하느라고 부득이하게 출마를 못하신 만큼 그 선거구를 우리가 반드시 지킨다는 것 그리고 불출마하시는 의원들의 몫까지 다할 역량이 있고 참신한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이 많이 진출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제 선거구도 제가 불출만 선언했기 때문에 전략 공천 지역에 해당됩니다만 그 전략 공천 지역에 내보내서 정말 기존에 출마하지 않는 분들 못지않게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모을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게 우리 전략 공천의 핵심이겠죠. 그중에서 영입 인재들의 경우는 중요한 자원이니까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청와대 출신까지 포함해서 또 특히나 청와대 출신이니까 전략 공천을 해주자 이런 것은 또 특혜 논란이 있겠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총선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건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만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불리익을 받는 것은 두 가지다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 그리고 그 공정한 경쟁이 우리끼리 봐서 공정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보기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틀과 과정을 진행하는 게 우리 공천관리위원회 책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전략 공천이라는 방식보다는 그 경선을 통해서 누구나 봐도 공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천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지금 호남 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도 총선에 출마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정계 은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임종석 실장은 일종의 안신련을 갖겠다 하는 자기 결정이고 그걸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워낙 중요한 만큼 제가 선배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 중요한 선기의 시기에 뭔가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결단이죠. 당에서 그러한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바람이 우리 당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임종석 전 실장이 고민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질문도 드린 것 같은데 답변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천과정 저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과 말씀 나눴고요. 사실 저희가 자유한국당도 접촉 중입니다. 그런데 당분간 방송 인터뷰를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한국당 측의 공천 전략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8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전문의와도 얘기를 나눴지만요. 또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백신 치료제 개발에 좀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는데요.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들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작년 말에 펴낸 책이 과학의 품격이라고 제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은 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 책에.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블루 2015년 2018년 메르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 우리를 덮칠까? 지금까지 인류는 운이 좋았다. 네. 책에다가 그렇게 써놨는데 공교롭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운이 좋은 건가요? 네. 일단은 방역당국이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운도 따라줬던 것 같은데 최근 며칠 새에 운이 다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당국이 컨트롤하지 않았던 16번 환자 같은 경우가 나왔고 또 16번 환자가 제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도 하시고 또 간병도 하시고 그랬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메르스 때도 확인했듯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가 2차, 3차 감염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조마조마해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도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16번째, 16번 환자가 굉장히 지금 좀 불안한 케이스다. 방역당국 관계자들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지금 하루하루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실, 이것은 거짓 이런 걸 좀 가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게 많을 것 같고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을 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바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보내실 곳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tbs 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미스 이심님께서 강양구 기자님 완전 오랜만이라고 반가움의 인사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대에 과학 브리핑을 해가지고 기억하시는 청취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가워하는 팬들도 계시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감염 환자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더 걸리기 쉽다. 취약하다. 진짜인가요? 실제로 감염자나 혹은 사망자의 3분의 2가 남성이고 3분의 1이 여성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잘 걸리는 이유가 성호르몬이나 혹은 성염색체 같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가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지 듣기가 조금 힘든 게 남성과 여성 중에서 남성이 바이러스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었다면 당연히 여성보다 남성 감염자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면역계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남성이 단지 바이러스의 숫자가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남성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은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옷이나 물건 같은 거에도 이렇게 잘 붙어있는지. 사실 이제 집에 오면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은 아닌데 저도 이제는 집에 가면 막 옷부터 갈아입거든요. 그런데 옷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혜 바이러스가 묻긴 하는데 보통 천혜 바이러스가 묻으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할 곳이 있어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딱딱한 물체에 바이러스가 묻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그곳에 잔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딱딱한 물체? 특히 휴대전화. 우리가 손 씻기는 자주 하는데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를 닦을 생각은 별로 안 하잖아요. 가까이 되잖아요. 또 입에다가. 그런데 메르스 때도 그랬고 아프리카의 에볼라 때도 그랬고 휴대전화를 보면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운이 나쁘면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라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청결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좋은 것은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알코올 솜으로? 네. 그러면 바이러스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 당장 알코올 솜을 찾을 수가 없다면 물티슈로 한 번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휴대전화 벽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알았네요. 휴대전화. 네. 질문이 벌써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게 비말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침으로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데 그러면 일반 면 마스크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걸까요? 제가 여기서 제 이름 골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마스크를 잘 착용하기만 하면 되지 어떤 마스크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KF 어쩌고 이거 상관없다는 거죠? KF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건 미세먼지를 막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일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는 그냥 면 마스크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집에 굴러다니는 면 마스크 그냥 빨아가지고 청결하게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숫자 있는 비싼 마스크 구하려고 노력하시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명쾌한 답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마스크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착용하는 게 문제예요.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데 코나 입을 막지 않고 턱에다가 이렇게 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약간 패션 아닌가요? 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나서도 불편하니까 자꾸 얼굴에 손을 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마스크를 안 착용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군요. 원래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는 비말 감염을 막는 이유도 있지만 손에 자꾸 얼굴을 댔을 때 마스크 위로 대어서 눈이나 코나 입을 손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라고 할 수 있는 cdc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시민들에게 권했는데 무엇을 권했냐면 마스크 착용을 권했습니다. 그게 마스크 착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 착용하면 안 착용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감염자가 아니라면 착용하지 말아라 아예. 대신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손을 맞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마스크든 상관이 없지만 착용을 하려면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지금 질문을 되게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반갑다는 문자가 하나 더 왔고요. 0951님이 보내주셨고 또 1481님께서 보내주신 소독액을 집안 내 공기 중에 뿌리는 게 예방 효과가 있나요? 예방 효과 없습니다. 없다고 하십니까? 네. 그다음 질문은 같은 비슷한 성모의 방향제 스틱 효과 있는지? 전혀 효과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8855님.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해서 문손잡이를 잡으면 더 좋을까요? 장갑을 끼는 거 효과 있어요. 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손 씻기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장갑을 끼고 다니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죠. 아. 집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집에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집에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애완동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요. 네. WHO가 확실하게 공고를 냈는데요. 애완동물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아. 반려견 뭐 좋아하시는 분들. 개나 고양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군요. 키우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일본 크루저선에서 3,500명이 승선에 있었는데 지금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10명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눈에 띄던 게 이분이 또 사우나도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나를 가서 감염이 되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우나를 가면 사우나는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또 드물긴 하지만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우나라는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폐쇄된 공간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고온이라든가 습한 환경은 오히려 바이러스에게는 그다지 호의적인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사우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욕탕 물에 들어가는군요. 목욕탕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욕탕 물 때문에 혹시 바이러스가 옮길 것을 걱정하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영장물이나 목욕탕 물을 통해서는 바이러스가 옮지 않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탕 안에 앉아서 감염된 분이랑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그러다가 침이 튀고. 그건 바로 접촉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탈의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좁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영장 물이나 목욕탕 물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자님 척척박사 같으세요. 항상 제가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궁금해하셔서. 감탄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가 있고 일상 접촉자가 있잖아요.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그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밀접 접촉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봤더니 그 확진자랑 영화를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확진자의 좌석을 봤더니 공교롭게도 그 좌석이 내 옆자리거나 내 뒷자리예요. 그러면 밀접 접촉자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랑 같이 호텔에 묵었는데 막 동이 다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일상? 일상도 아니고 그냥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관계 없는 것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층에 묵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그 확진자가 마스크도 안 하고 있었고 기침을 몇 번 하는 것도 자기가 봤다. 그러면 그분은 확실한 접촉자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감염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30분 40분 혹은 1시간 이상 비즈니스 미팅을 했다든가 혹은 1시간 이상 식사를 같이 했다든가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밀접 접촉자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세 번째 확진자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해갖고 여섯 번째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서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같이 있었던 같은 가족들 중에서도 감염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각자의 면역계의 강도에 따라서. 본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본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서로 말을 많이 주고받고. 그냥 밥만 먹었고. 아니면 심지어는 바이러스는 뜨거운 곳에서는 죽기. 60도 이상의 찌개 같은 곳에서는 죽지만은 동치미 국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막 먹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골을 먹었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동치미 국물.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숟가락이라든가 젓가락을 감염되신 분들이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줬다 그러면은 입의 점막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죠. 감염되신 분이 수저를 좀 놓겠다 했다가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정말 명쾌하시네요. 지금 0951님께서 또 한 번 명쾌하십니다 하고 지금 또 문자를 주셨어요. 아까 문자 주셨던 미스 이십님 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땀 같은 경우로 감염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또 땀으로 어떻게 감염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뭔가 땀이 이렇게 묻으면은 이제 약간 그런 거? 네. 예를 들어서 감염자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인이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밀접하게 접촉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감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땀 때문에 감염이 될 가능성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일지. 그렇군요. 생각을 좀 해보고 나서 제가 여쭤볼게요. 문자로. 이제 손을 자주 씻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번 다른 전문의를 인터뷰를 했을 때는 손세정제라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그냥 비누로 그냥 씻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간 씻는 게 가장 좋습니다. 30초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생일 축하 놀이를 두 번 정도 부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생일 축하 놀이. 네. 손에 비누를 가득 묻히고 제대로 정석은 생일 축하 놀이를 한 두 번 부를 정도로 손을 씻으면 손에 있는 바이러스가 모두 다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알코올 성분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세정제로 죽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중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안 죽어요. 노로바이러스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거 한 번 걸리면 장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손세정제가 듣는데 또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는 듣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총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분은 곰 3마리를 한 번 부르면 딱 시간이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곰 3마리는 안 불러봤는데 한 번 불러봐야겠네요. 한 번 불러봐야겠는데 타이머를 해놓고서는. 열두 번째 확진자 이분이 이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중국인이세요. 일본에서 이제 걸렸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녀간 면세점이 휴업 중입니다. 그런데 판매직 직원들한테 남은 업무가 있으니까 출근을 해서 일을 마치라고 했다고 해요. 이분들 괜찮겠죠? 제가 답답한 게 이런 부분들인데요. 확진자가 다녀가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소량이라도 묻어 있을 수 있겠죠. 환경에. 그런데 그렇게 인체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는 최대 이틀 안에 다 소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환경에 나온 바이러스는 소멸이 되니까 확진자가 지나간 시간과 바로 겹쳐있지 않는 한은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동선이 일단 확정이 되면 방역당국과 해당 기관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소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다른 곳보다 오히려 더 그곳이 깨끗해요. 깨끗하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그곳을 기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질문이 또 들어온 게 있어서요. 또자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알코올 소독 티슈 없어서 99.9 항균 티슈를 쓰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시고요. 또 1957님 기온에 따라서 전파 속도가 다른가요?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우리한테 익숙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일단은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인데다가 사람 대 사람 사이로 전파하는 이 바이러스는 방역당국이 잡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잡지 못하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도 계속 유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얘기를 제가. 날씨 변수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지금같이 추워졌잖아요. 그러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왜요? 추워지면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좀 더 침터기가 쉬워지는 환경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여기 나오셨던 기자님이랑 그 얘기를 하다가 여름 되면 나아진다고 하던데요. 그럼 태국에서는 왜 걸려?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딱히 이렇게 날씨랑. 날씨 변수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9898님께서 사우나 수영장 얘기 듣다가 궁금해졌는데 공중화장실 감염자. 감염 가능성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다른 분께 질문을 했는데 용변을 보시고 난 뒤에 뚜껑을 꼭 닫으시고 그리고 물을 내리십시오. 왜냐하면 대변이나 소변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고요. 그렇게 대변이나 소변에 묻은 바이러스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손에 묻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손 씻기를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화장실 다녀온 다음에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괜찮습니다. CDC가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또 지금 8124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감염자가 혹은 감염자를 의심되는 분이 기침을 심하게 한다. 그때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저기서 기침하는 분이 있고 나는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좀 안심해도 되나요? 가장 안심되는 상황은 두 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한 분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감염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걱정이 되시면 병원에 가지 마시고 보건소나 혹은 1339에 전화를 해서 내가 동선에 이런 이런 상황에 처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길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가능성은 낮고 그래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면 꼭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요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치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소똥 얘기도 있고. 그런데 기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현재로서는 다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민간요법 의미 없고요. 또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곳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히 바이러스에 강한 음식물이라든가 무엇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좀 건강관리를 잘하면 혹시 바이러스가 내 몸을 공격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이겨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것만 드릴게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60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가게를 가고 계시대요. 손님들 가시고 난 다음에 소독력 에탄올을 물과 1대1로 섞어서 주위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2대1로 섞으시면 더 좋아요. 2대1로 섞으시면 더 좋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보다는 닦아주는 게 더 좋고요. 에탄올이 2, 물이 1. 스프레이보다 닦아주시는 게 더 좋다고 하십니다. 오늘 정말 질문이 쏟아져서 계속 저희가 여쭤봤는데 속삭보처럼 대답을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1973년 1월 회원국이 된 이후 47년 만에 유럽연합에서 벗어나 영국은 홀로 서기를 하게 됐는데요. 브렉시트 시행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영국과 유럽연합 향후 과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큰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놓쳤어요. 묻혔죠. 묻혔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브렉시트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자 현재 상황. 브렉시트라는 게 결국은 이제 영국이 이유를 갖다 탈퇴하는 문제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지난 1월 31일이죠. 밤 11시에 영국은 이유를 떠났습니다. 떠났다. 지금 이제 그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영국은 이유를 떠났다. 이유를 떠나긴 했지만 우리가 그 잠정적으로 약간 과도기 기간이 있잖아요. 올해 말까지. 그래서 이게 완전히 관계가 끝났다라는 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는 끝났습니다. 끝났나요? 네. 끝났고 그 기간 동안이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이제 관계가 끝날 때는 뭔가 전환되는 어떤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일 뿐이고요. 이 기간에는 사실 어떤 협상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FTA 있죠. FTA도 체결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동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협정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간의 이동. 그렇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국의 운전면허증 과연 유럽에서 인정될 것인가. 지금은 인정이 되는. 그렇죠.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에 대한 어떤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유럽에서 운전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운전을 못한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굉장히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새로 협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만약에 이제 그 유럽 학생들에 대한 어떤 영국 내에서의 지위를 갖다가 합의를 못 보게 되면 등록금 문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유럽연합에 모두 속해 있을 때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의 학생들이 다른 국가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 나라하고 동일한 등록금을 냈습니다. 좀 비싸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이제 1년 1년 안에 사퇴일까요? 1년 안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자체에 대해서 이 답이 사실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영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할 것이다. 아니면은 우리는 협상에 의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씨름으로 비유하면은 삽바싸움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기싸움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언가 협상이 끝날 것이라는 신호를 줄 이유도 없고요. 다만 영국이 하나 분명히 한 게 있습니다. 이 전환기간은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전환기간 동안은요. 이후에 분납금을 여전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1월 31일에 떠났지만요. 돈을 계속 내야 되는. 네.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그 한국 돈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10조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슨 총리는 그 돈으로 내가 직접 영국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게 이제 공약으로 되는 거죠. 그게 연장이 돼서 10조 원을 또 주느니 그 돈 가지고 우리는 그냥 알아서 독자적인 발전을 하겠다. 네. 그렇죠. 올해까지만 그 돈도 낼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올해 그 협상이 안 끝나면 그다음에는 또 우리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놔야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 입장에서도 오히려 프랑스나 독일이 의뢰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예상하고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예상은 영국이 만약에 EU에서 나갔죠. 나간 상황에서 무언가 영국이 굉장히 고립된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혼자 홀 단신 나가서 고생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국이 유럽 내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EU가 이제 회원국이 28개국에서 27개국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영국의 국경이 닫혔을 때 누가 아쉽냐라는 거죠. 오히려 27개국 사람들이 영국에 가고 싶어하는 비율과 영국 사람이 유럽으로 나가는 비율 이것을 갖다 비교해 보면 나오는 거죠. 영국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유럽 쪽에서 영국으로 가는 게 높나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영국에서 영국이라는 곳이 교육에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영국에서 공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국은 영어를 쓰는 국가. 영어를 쓰는 국가라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영국을 가는 것이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직업적이나 또 학교나.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반드시 의뢰 입장에 서가지고 무언가 협상을 갖다 이뤄내지 못하면 영국은 막 무역 적자에 빠지고 경제가 혼란이 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영국이 내줄 게 너무 많고 아쉬운 입장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무역협정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무역협정이라는 거죠. FTA죠. 그냥 자유무역협정인데요. 현재로서는 존슨 총리가 올해 안에 할 건 할 겁니다.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다 못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안 됐을 때 일부 언론에서는 노딜 브렉시트라는 표현을 떴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노딜 브렉시트는 현재 1월 31일 날 브렉시트가 되는 당시에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전환기간이 2020년 말까지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딜이 아니고 이미 브렉시트는 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된 겁니다. 다만 FTA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갖다가 노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죠.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미 딜이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영국과 EU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관계를 맺는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체결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전환기가 끝나는 것이고 그 후에 사실 해도 되잖아요.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FTA 같은 경우에도 EU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다 세계무역기구 WTO죠. WTO의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무역협정이 없게 되면 그냥 WTO 관련 규칙 하에서 양 당사자의 관계가 규율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이런 아주 미세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유럽의 학생들에게 영국 내에서의 학생의 지위라든가 아니면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한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체감적으로는 다가오겠죠. 그때까지 여태까지 영국 운전면허증 갖고 했는데 이제는 따로 떼야 되고 좀 귀찮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 0887님께서 화폐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원래 영국은 계속 파운드화를 써왔죠. 그렇죠. 원래 99년에 유로화가 도입이 될 때 영국은 그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스코덜랜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북아일랜드도 그렇고. 독립 다시 한번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해보겠다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2014년에 이미 스코덜랜드는 분리독립에 관한 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결이 됐죠. 그래서 스코덜랜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국에 남고 싶다. 이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1998년에 아일랜드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98년에 벨파스트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그거에 의하면 그 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사람들의 다수는 영국에 남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실제 정서 자체는 영국에 남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는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그러니까 지방정부죠. 네. 스코틀랜드 지역에. 지방정부의 집권 여당은 스코틀랜드 국민당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이런 분리독립 추진을 갖다가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요. 다만 스코틀랜드의 그런 정서는 있죠.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가 독립국가가 된다면 그 스코틀랜드가 EU에 가입하면 어떨까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원하는 독립국가의 모형을 또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독립을 했으니까 대통령을 뽑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원하는 독립국가의 모형은 스코틀랜드 왕국입니다. 왕국이요? 네. 그러면 어떤 왕을 원할까요? 당연히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원하는 독립국가의 모델은 새로운 왕관을 만들어서 엘리자베스 2세에게 스코틀랜드 왕국의 왕관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잉글랜드 여왕이기도 하고 스코틀랜드 여왕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제가... 특이하네. 아니죠. 그럼 제가 김박사님께 여쭤볼게요. 호주의 국가원수가 누구죠? 엘리자베스 여왕이겠죠. 그렇죠. 캐나다의 국가원수. 그것도 엘리자베스 여왕. 그건 저도 알아요. 살아갖고. 스코틀랜드도 원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약간 영국 연방 같은... 연방은 아니고요. 하나의 왕이 여러 국가의 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연방은 아닌 거죠. 연방은 아닌. 네. 그렇군요. 굳이 영국하고의 관계를 끊고 싶다 이런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해서 EU의 독자적으로 회원국이 된다면 EU 안에서 영향력도 있을 수 있고요. EU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군요. 별로 이렇게 북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에서 보면 분리독립이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뭐 현재로서는 다수가 아직은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거라 봅니다. 자. 이제 브렉시트가 됐으니까 많은 국가들이 유럽연합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고. 한 EU FTA가 있죠. 영국하고 우리가 따로 자유물 협정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작년 2019년 8월 22일 날 영국과 한국이 FTA를 갖다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당시는 노딜 브렉시트가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노딜 브렉시트는 이렇게 한다. 아니면 딜이 있는 브렉시트는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 복잡하게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한영 FTA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전환기간이 끝나고 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발효가 된다는 거죠.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유럽연합과 맺었던 그 FTA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을 영국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브렉시트 거의 Q&A 수준으로 저희가 제가 여쭤보고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강양구 기자님도 그렇고 지금 이기범 박사님하고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 것 같아서 뭔가 좀 명쾌한 답변들이 다 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렉시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마룬파이브의 뷰티풀 굿바이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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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